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참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모두 751명으로 전국 3,500여 명 가운데 21%를 차지했습니다. 부산에선 자갈치 시장과 부산진 시장, 평화시장 등 지하상가 임대인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부산의 뒤를 잇는 곳은 서울 547명, 경기 209명, 인천 164명 순입니다.